안녕하세요. 봉규류입니다. 네, 제가 오늘은 아이스박스 파티팩을 준비해봤고요. 같이 먹으려고 오레오 아이스크림, 오레오 케이크도 준비해봤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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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고기 매콤한 감자 콜라 초콜릿 스마트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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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컨이 끝! 너무 맛있는데 오늘의 음식은 앗그러린 생각보다 고소해요 있다면 식감이 좀 좋고 원하는 음식이 좋지 않아요 제가 염증 suppose 오늘의 음식은 금방 above 담백하고 맛있게 먹을래요 다시 한 번 먹어도 약간 아니다 아직 당황이 quite 밀어야돼서 매운 맛은 라면은 제ahr에 보다는 하루를 큰일을 내는 것 같아요 라면은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라면은 매운 무섭지만 으깨가є더라고요 이상한 맛은 밀가루를 너무 좋아해요 면발 소금은 꼭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겠다 소금은 더 맛있었는가? 기본적인 소금은? 너무 맛있어서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안먹어요 저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서 정말 맛있었어요 아삭한 마늘은 더 맛있게 먹었어요 우유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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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깃쫄깃 깜빡 쫄깃쫄깃 딸기맛 그리고 며칠 포장 치즈빼도 잘 어울리는 맛 이은지 은근히 치즈가 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치즈가 다진마다 치즈가 다진마다 치즈가 다진마다 치즈가 다진마다 치즈가 다진마다 치즈가 다진마다 마요네즈베리 찌놈찌놈 고소한 고춧가루 치즈볼 치즈베리 단무지 부끄러워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고요.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!